여기 보기 보기 뜨네 잠깐만 기다려봐 괜찮으면 있어? 있지? 컨트롤 입을게 나이스, 나이스 방송 예정이라는데? 푸짐군가? 어 다시, 다시 귀엽다, 귀엽다 돌려봐요 오케이 자, 어떻게 우리 인사부터 한번 할까요? 네 그럼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자, 둘, 셋, 파운드, 턴 안녕, 방탄소년단입니다 자,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오랜만에 V LIVE를 또 켜게 됐는데 자, 그럼 V LIVE도 켰으니까 우리 이제 마무리로 마무리 소감 한 번씩 하고 끝나면 정우 씨 오늘 너무 만나서 즐겁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,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다음에 만나요 저도 V LIVE 이렇게 간만에 켰는데 이렇게 키자마자 마무리 소감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네,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콘서트인데 여러분들 콘서트에서 봐요 자, 그럼 꺼볼까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,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